오늘은 준이와 연희가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요.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게 돼요. 그래서 이런 집에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집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고 다소 좀 과격한 만남이죠, 그죠? 그죠. 그렇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이게 집중했으면 토피가 나냐. 자, 연희야, 요거. 제일 큰 거 앞에. 잡기야, 물러거라. 이쪽, 왼쪽 라인으로 올라올게, 왼쪽 라인. 왼쪽 라인. 왼쪽. 그대로 직진으로 집에 넣어버려. 촌. 뒤탕우기야. 어차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또 머리가 막아있어. 너 나한테 이거로 맞아서. 닥쳐라! 좀 더러워 죽인구나? 네..숨도 못 켜져서.. 그치? 다른 것보다도 연희랑 처음에 만나서 하는 그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아이같이 천진난만하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참 웃음짓게 만드는 그런 장면인 거에요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에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참 알콩달콩한 장면이기도 하고 해서 이 드라마의 좀 착감을 표현해 주는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채로운 즐거움 JTBC